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에 DB 구축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 테이블에서 매출을 선택하시고요. 매출 테이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일련번호, 그 다음에 제품 번호,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 거래처 번호를 3개 필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요. 테이블 디자인에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매출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아래 속성에서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시고 매출 코드에 다시 한번 4글자만 입력되도록 값을 제한하시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글자 수를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출 코드에 글자 수를 세워서 4글자라고요. 4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제품 번호와 거래처 번호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 때 제품 번호는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 때 자동으로 기본 값에다가 0이라고 입력하시고 거래처 번호를 선택하시고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 때 기본 값으로 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필드 이름을 다음과 같은 필드 레이블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품 번호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캡션에다가 매출 제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캡션에 표시하실 이름을 매출 제품 거래처 번호를 선택하시고 캡션에다가 매출 거래처라고 입력합니다. 다섯 문항에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기 버튼 누릅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유효성 검사 규칙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회 속성인데요. 매출 테이블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에 클릭합니다. 제품 번호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조회 탭에서 택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꿉니다. ...행원번의 작성기를 클릭하시고요. 제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제품 번호와 제품 번호와 제품 명과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그 다음 제품 번호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 번호를 저장하실 거고요. 열의 개수는 두 개로 설정하셨으니까 2라고 입력하시고 열 너비에다가 0이라고 입력하셔야 첫 번째 제품 번호가 표시되지 않고요. 그 다음 현재 표시된 그림을 보시면 행의 개수가 5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 값만 허용해서 예로 바꿔줍니다. 제품 번호 필드는 첫 번째 제품 번호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바운드 열은 첫 번째에서 1이라고 입력합니다. 거래처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조회 탭에서 콤보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 행 온번에 오셔서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거래처 번호와 거래처 명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문제에서 거래처 번호 필드에는 거래처 번호 첫 번째 필드가 저장된다라고 하니까 바운드 열은 1이고요. 두 개 열을 가져오셨으니까 2라고 입력하고요. 거래처 번호는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열 너비에서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행의 개수는 5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행의 개수는 5라고 입력하고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목록 값만 허용해 예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신 다음 지금 저희가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어? 왜 열이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잘못 넣은 것 같아요. 디자인 보기 가서 제품 번호를 클릭하고 제품 번호만 두 번 넣었어요. 제품 명가 제품 번호와 제품 명인데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정하고 이해 버튼 누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 번 결과를 저장하시고 확인해 보면 이제는 매출 제품의 제품 번호 필드에 이렇게 맞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품 번호를 두 번 넣고 제품 명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조회 속성 같이 작성해 보셨고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매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제품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거래처 테이블도 추가하시고요.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를 참조한다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하신 다음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가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만들기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는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매출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로 드래그합니다.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매출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도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관계를 설정하셨던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체 폼에서 매출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폼 바닥글에 보셨을 때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 클릭하시면 txt 언더바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번에다가 합기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괄호 열고 판매 단가라고 입력합니다. 판매 단가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썸 함수를 통해서 판매 단가의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txt 언더바 판매 개수를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번에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카운트 입력하셔서 별표 괄호 닫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폼 머리끌 영역에 클릭하신 다음 탭 순서를 클릭하셔서 cmd 제품명을 선택하고 첫 번째에다가 드래그 cmd 조회 인쇄를 세 번째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정, 닫기, 구입 단가를 닫기 아래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순이익이 마지막에 배치될 수 있도록 탭 순서를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매출 폼의 수정을 선택하시면 cmd 언더바 수정이라고 이름을 속성 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하면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 수정 폼을 폼 포기 상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한 매개 변수를 반드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c d o c m d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 폼의 이름은 제품 수정이라고 입력합니다. 심표 폼 보기 상태로 열겠습니다 라고 n 노멀을 선택을 합니다. 문제에서 매개 변수를 반드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n 노멀은 생략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n 노멀 입력하시고 필터 네임은 입력하지 않고요. 조건은 따로 없어요. 심표 그 다음 기존 레코드를 편집하고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집할 수 있도록 add 폼 에디트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심표 그 다음 액세스의 다른 창과 메뉴 도구 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add diolog를 선택하시면 액세스의 다른 창과 메뉴 도구 몸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모달 속성의 예가 됩니다. 설정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출 폼의 닫기를 선택하시고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열려있는 매출 폼을 닫고요. 현재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현재 폼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선 폼을 닫겠습니다.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 클로즈 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앱 폼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폼의 이름은 심표 매출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매출 폼을 닫고 변경 상황에 대한 저장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도록 매개 변수를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앱 세이브 프롬프트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현재 상태에서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그 다음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장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 완성하는 3문제와 수정 버튼과 닫기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매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품별 매출 현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필드 순으로 정렬 및 그루파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구분을 오름차순 되어 있는데요. 정렬을 추가하셔서 매출 날짜를 오름차순 제품명을 오름차순 정렬 추가하셔서 거래처명을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제품 구분 매출 날짜 제품명 거래처명 순으로 오름차순을 정렬 설정합니다. 다음은 본문 구역에서 본문에서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언더바 순 이익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나머지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 해산식을 이용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판매 단가에서 마이너스 구입 단가를 뺀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제품 구분 바닥글 구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txt 언더바 판매 단가 총계 먼저 하겠습니다. 컨트롤에 판매 단가의 합계를 표시하시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번에다가 합계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썸 입력하시고 판매 단가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앞쪽에 있는 txt 언더바 구입 단가 총계에는 구입 단가의 합계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구입 단가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네 번째 페이지 바닥글 구역에 txt 날짜 첫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고요.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오셔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now 함수 입력하고 열고 닫고 확인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 문제 제시된 연, 월, 일, 요일 가 형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형식에다가 입력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연또를 네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연, 월을 한 글자 월, 기 한 글자 요일을 한글로 하나, 둘, 셋, 넷 한글로 요일까지 표시하겠습니다. am, pm 표시할 수 있도록 am, pm 시간은 한 글자로 h, c, 분 한 글자 초 한 글자 형식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바닷글 구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언더바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페이지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 번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텍스트를 현재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띈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라고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시 m% 연산자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고 슬래시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m% 전체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슬래시하고 전체 페이지는 하나로 작성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전체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전체 페이지 다음에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시고 연결하겠습니다. m% 전체 페이지는 p, a, g, e, s 라고 입력합니다. 다섯 문항에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일단 저장을 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제품 구분 매출 날짜 제품명 거래처명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번째 순이익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구입단가와 판매단가의 합계가 구해져 있는가 아래쪽에 날짜와 페이지 번호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와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매출 폼을 선택하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cmd 조회라고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이벤트 탭에 오셔서 클릭하면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cmd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으로 표시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제품명은 제품명 필드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두 커맨드 개체에 어플라이 필터 메소드를 이용하여 작성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어플라이 필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심표 조건은 제품명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는데 cmd 언더바 제품명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합니다. cmd 제품명은 문자이기 때문에 앞뒤에 작은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 작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로 닫으시고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컨트롤 값은 입력받는 값은 구분해 주시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m% 연산자와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앞에 큰 따옴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매출 폼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매출과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매출과 제품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 미리 보기 그림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떨이 목록 커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에 대한 제품 구분별 건수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품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와 매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서 매출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 조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품과 매출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된 조인 속선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 현재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커리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2번을 선택하면 제품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매출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수정을 하신 다음 일단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제품 구분에 대해서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제품 명에 대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문제에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 명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약에 가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정은 하는데 매출 건수가 없다는 것은 매출 테이블에 가서 제품 번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인된 제품 번호를 가져와서 결과를 살짝 보시면요. 현재 매출 제품이라고 표시된 매출 테이블에 제품 번호에 이렇게 중간에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가구 해당된 데이터가 있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 내용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출 제품이라는 캡션으로 작성해 놓으셨던 제품 번호에 대해서 제품 번호 제품 번호죠. 제품 번호죠. 제품 번호가 비어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럼 조건에다가 비어있다라고 이즈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비어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해 올 수 있고 그 다음 제품 구분 그 다음에 제품명의 개수가 아니라 개수라고만 표시할 거고 오른쪽에 아까 조건을 위해서 추가해 놓으셨던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제품명은 개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필드명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퀄이 이름을 떨이 목록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닫기 현재 예제를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만들기 가시고요. 퀄이 마법사에 가셔서 불일치 검색 퀄이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저희는 제품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요. 다음 매출 테이블과 비교 작업을 하실 거고요. 두 개 테이블의 관계는 제품 번호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제품 구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거고요. 제품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다음 누르신 다음에 일단 이름을 떨이 목록 2 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맞춤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제품 구분과 제품명이 표시가 되는데요. 제품명을 우리가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을 일단 닫기 버튼 누르고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떨이 목록에서 디자인보기 오셔서 요약을 눌러서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고 필드명을 개수라고 수정하시면 현재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셨던 내용도 보시면 아까하고 동일해요. 아래쪽에 이즈널리라고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가 이즈널리라고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같은 결과로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까와 같이 직접 조건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에 가셔서 제품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합니다. 그 다음 제품 번호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제품 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판매 단가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합니다.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제품 번호가 6 미만에 해당하는 자료를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 번호에 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6 미만 이라는 조건을 작성 하시려면 1부터 5 까지 라고 제품 번호를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 대가로 1부터 5 까지만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 하시고요. 결과를 보시면 제품 번호가 1부터 5 까지 해당한 제품명과 판매 단가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를 제품 검색 이라고 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커리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 첫 번째 제품 구매 기준 커리는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작성 하고 제품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 받아 결과를 표시 하며 구입 단가가 65만원 이상이면 보류를 나머지 경우에는 구매로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커리를 작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할 거고 밑에 있는 내용은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커리를 작성할 겁니다. 각각 먼저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커리 작성하는 내용부터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가셔서 제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제품 테이블에 가져오실 필드는 제품 번호와 그 다음 제품 명가 그 다음에 구입 단가와 그 다음에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기준 단가는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IIF를 이용해서 기준 단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단가는 IIF 입력하시고요. 구입 단가가 65만원 이상 입니까? 크거나 같다 65만원 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저희는 보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매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식을 IIF 함수를 이용하셔서 구입 단가 에 따라서 보류와 구매로 기준 단가 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제품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명에 조건을 이용해서 매개변수 일부를 입력받겠다라고 조건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매개변수 에 입력된 값을 포함한다라고 조건을 작성할 거고요. 매개변수 안에다가 표시하실 텍스트는 제품명 일부만 입력해도 조회 가능 이라고 입력합니다. 제품명 일부만 입력해도 조회 가능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현재 결과를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보기에 가셔서 매개변수 에다가 기라고 입력할게요. 기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선풍기 전화기 청소기 라고 표시가 되고요. 제품 번호 제품명 구입 단가 기준 단가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작성이 되셨다면 일단 저장 한번 하셔서 쿼리 이름을 제품 구매 기준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번의 쿼리의 첫 번째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두 번째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하반기 실적 6월 30일 포함 쿼리는 매출 테이블을 이용하셔서 테이블에 매출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현재 표시된 내용은 매출 제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제품은 사실 캡션 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이름을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품 번호 이고요. 그 다음 매출 코드 가져오시고요. 매출 날짜를 가져옵니다. 매출 테이블을 이용하여 2025년 하반기 6월 30일을 포함 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매출 자료를 조회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매출 날짜에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매출 날짜는 2025년 하반기라고 하면요. 6월 30일을 포함한다고 하니까 6월 6월 30일부터 30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라고 조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데이트 애드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사용하여 풀이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DATE 조건에다가 애드라고 입력하시고요. 지정된 시간 간격이 추가된 날짜를 포함하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저희는 날짜를 가지고 D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하루 전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2025년 5년 6월 30일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2025년 6월 30일에 데이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이면 2025년 6월 29일 이라는 날짜가 되는 거고요. 2025년 6월 29일보다 크다라고 하면 2025년 6월 30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6월 29일 하루 전날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주셨으니까 하루 전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날짜의 결과는 25년 6월 29일 인데 우리가 날짜를 그냥 데이트 애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샵 이용하셔서 6월 30일부터 엔드 12월 31일 까지라고 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데이트 애드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추가 또는 마이너스 하는 날짜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을 계산하기 위해서 d를 먼저 입력하셨고요. 데이 약자에 써서 일수를 하루 빼겠습니다. 하루 뺀다. 6월 30일에서 하루를 뺀다고 하면요. 6월 29일이죠. 6월 29일보다 크다라고 하면 6월 30일부터 라는 조건이 되셨고요. 그리고 엔드 다시 작다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date add 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d 날짜를 가지고 하루 뒤에 날짜보다 작다 라고 할 겁니다. 신표 날짜의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 이라고 날짜를 주시면 2025년 12월 31일 다음 날짜보다 작다 라고 하면요. 2026년 1월 1일보다 작다 라는 조건을 작성할 수 있죠. 전날로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 까지 라는 조건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데이트 add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에서는 이 데이트 add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를 확인차 문제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하루 전날 하루 다음날 라고 작성해서 하루 전날보다 크고 그 다음에 하루 다음날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매출 날짜를 작성해 주시면 조건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살짝 보시면 매출 제품과 제품 코드와 매출 날짜 제시된 내용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 이름을 하반기 실적 6월 30일 포함 이라고 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문제 4번의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크로스텝 커리 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테이블 또는 커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테이블이 두 개 이상 이라면 직접 커리 디자인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참조하는 테이블이나 커리가 하나라면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저희는 테이블이 아니라 커리에 가셔서 매출 현황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첫 번째 거래처 명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다음 누르시고요. 제품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에다 배치하시고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는 매출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커리 이름을 매출 분석 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매출 분석 마침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현재 합계 매출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문제의 행머리글에 매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실 필드명을 수정하시고 결과를 보셨을 때 거래처명 가구 가전 전자 매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거래처명도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실 건데요. 제품 테이블 테이블에 가셔서 제품 테이블에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하겠다. 비고 필드 추가하시고 업데이트 그 다음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비고 란에 관리 제품 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한자키 눌러서 별표 그 다음 관리 제품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겠는데요. 조건은 제품과 매출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에 가셔서 제품과 매출 테이블은 제품 번호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번호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번호 필드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 조건에다가 제품과 매출 테이블을 이용하여 최근 매출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최근 매출이 없는 제품이란 매출 일자가 25년 5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중에서 제품 테이블에는 제품 번호가 있으나 매출 테이블에는 제품 번호가 없는 제품입니다. 라고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매출 테이블에 가서 제품 번호를 가져올 거예요. 이 날짜 사이에 있는 제품 번호를 가져왔는데 제품 번호에 매출 테이블에 없는 것만 표시하겠다 업데이트 하겠다 라고요.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에다가 셀렉트 제품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from 매출 테이블 에서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필 테이블을 작성하시고요. 조건에서는 외열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매출 날짜를 가지고요. 매출 날짜를 가지고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 하니까 샵을 이용하죠. 2025년 5월 1일부터 and 샵 다시 이용하셔서 2025년 6월 30일 이라고 입력합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매출 날짜에 해당한 제품 번호를 매출 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온 데이터에 제품 번호가 없는 것만 표시 우리는 관리 제품 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을 할게요. 커리 이름을 관리 제품 처리라고 입력합니다. 관리 제품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6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예 한번 누르시고 제품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비고란에 관리 제품 이라고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제품 테이블도 닫아 주시고 그 다음 현재 작성하셨던 커리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DB 구축 부터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